네, 현재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집단 행동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라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인데, 의사들의 입장은 좀 다른가 봅니다. 네, 지금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70%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5천 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게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낮은 처우 때문에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가 되려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 수를 갑자기 늘리며 의대생들 교육하는 데 무리가 오는 건 아닌지, 이것도 논쟁인데요. 의협은 기초의학 교수와 시설 부족을 지적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교육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의협은 이번 주부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요. 네, 연휴 끝난 직후에 바로 돌입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인데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 대회를 열고,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공의 단체도 같은 날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집단 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복지부는 엄정 대응하겠다, 선전포고를 한 상황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 행동 금지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의사에 대해서 의료 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것까지 이런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국민들은 깜깜합니다. 이게 저 아픔은 의사한테 가는 거고 의사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가야 되는 소아과, 외과 이런 쪽에는 의사들이 거의 없고 피부과, 성형외과는 한 집 걸로 한 집으로 보이고 우리도 참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럼요. 다음 주 전해 주시죠.